아이고, 아이스박스까지 이용하시네. 캠핑을 마주면 제대로. 진짜 시원하게 마셔야 합니다. 맞아요. 저것도 담가요. 그럼요. 왜냐하면 냉장고가 내 속도를 못 따라와요. 그렇죠, 그렇죠. 야, 그 말 진짜 명언이다. 냉장고가 내 속도를 못 따라와. 내가 해 넘기는 속도를 냉장고가 못 해내요. 제가 캠핑을 갔을 때 어디 블로그에서 보다가 어차피 순댓국에 들어가는 국물은 사골국물이다. 그래서 그 사례곰탕면에 순대만 넣으면 순댓국이다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이거 진짜 너무 오랜만에 먹는 건데. 그러라. 살이... 괜찮은 이론인데? 순대국. 네, 그렇죠. 살이 검수인데. 그런데 원래 보통은 부추도 좀 넣고 바데기 같은 것도 좀 싸가서 넣으면 진짜. 색다른 거다. 팁으로 햇반을 안 대피고 그냥 국물에 넣고 끓이면. 끓이면? 국밥처럼 먹습니다. 음... 자, 여기. 정의를 잘한다. 바로바로 치우네. 결이 틀리네. 맞아. 결이 틀리네. 그러네. 나랑 진짜 비슷해. 진짜? 왜 이래? 왜 이렇게 둘이 비슷하면 이렇게 비슷해? 뚝딱뚝딱이네. 엄청 깔끔하시잖아. 미쳤다, 미쳤어. 됐어. 끝. 완벽해. 됐어. 완벽해. 오... 크... 크... 호수 맛있지 않으시겠죠? 네? 와... 이거 진짜 해 먹어 보고 싶다. 나 이거 처음 봤어. 이런 조합이. 너무 좋더라고요. 아이고... 지금 너무 좋더라고요. 고마워요. 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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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est... 크...